어제 5차 심사 결과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늘 또 6차가 있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비교해 보면 약간 변화의 기미라고 그럴까요? 그런 기류 같은 게 좀 읽혀지나요, 어떻습니까? 이제 의미부여를 하자라면 오늘 이제 임혁배 공관위원장이 약간 통합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는 증거라면서 몇 마디를 붙이기는 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아는데요. 오늘 나온 게 6차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내용입니다. 20곳인데 단수가 12곳, 경선이 8곳 나왔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12곳 추가 단수 공천된 곳인데 중랑을에 박홍근, 강북갑, 천준호. 천준호 의원은 이제 이재명 대표 비서실장이죠. 그리고 강선우, 한정의 쭉, 영등포, 을의 김민석 이렇게 쭉 나가는데 저 중에서 대체적인 평가가 대체로 이번에는 지금 구로을의 윤건영 의원 그리고 또 성북갑의 김영배 의원 등등 해서 그래도 친문으로 분류되는 의원들도 한 두세 분 정도는 포함이 됐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요. 이번에는 경선이 아무래도 경선에 노영민 전 실장을 경선에 붙인 것, 청주 상당 부분 붙인 것. 이게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이고요. 지금 경선 지역이 나오네요. 이게 서울에서 경선이 3곳이 확정이 됐습니다. 광진갑, 강북을, 은평을 이렇게 3곳이 확정이 됐고 이 3곳이 이제 전해수 의원한테 이정헌. 그리고 이제 강북을에 박용진 의원 지역구에는 지금 3인 구도가 펼쳐졌는데요. 이 3인 같은 경우에는 한 명이 과반을 해야지 바로 확정이 되고 과반이 없으면 결선 투표까지 갑니다. 그런데 지금 박용진 의원이 꼴찌 중에 꼴찌라고 해서 감점이 30%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첫 번에 과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아마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정도의 내용들이고요. 어제 이제 5차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친명으로 분류되는 그런 현역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됐고 그중에서 특히 이제 눈에 띄는 건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같은 경우에 지금 화면에 나옵니다마는 그때 이제 최강훈 의원이 이른바 암컷 발언했을 때 그때 이제 비슷한 내용, 지지 발언 비슷하게 해서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 그대로 단수 공천이 돼서 친명은 좀 논란이 있어도 단수 공천되고 비명이면 계속 경선 붙이고 이러냐, 이런 파열음이 계속 이어지는 하나의 고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최재성 수석님한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늘 발표에 보면 이제 윤건영 의원, 그다음에 정태호 의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진선미 의원도 단수 공천을 받았어요. 이런 걸 보면 이른바 이제 비명 또는 친문 이렇게 이제 분류되는 인사들이란 말이죠. 비명계의 반발을 좀 의식해서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분석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만 격차가 나더라도 예를 들어서 하위 평가 20%에 든다 그러면 이제 경선을 붙여서 감산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아예 컷오프시키는 경우가 있고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봐야 하고요. 단수 공천은 요건이 안 되는데 단수 공천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친명도 일부 포함되는 거죠. 그런데 하위 20%의 평가 방식이 적절했느냐. 그다음에 이제 내용도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하위 20% 당사자들한테. 이런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경선이라 하더라도 그 지역에 아무 기반도 없는 친명인사가 갑자기 반명 지역에 출마를 하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은평구에 이제 김우영 오바라든가 이런 분들은 강원도당위원장인데 그걸 그냥 버리고 은평으로 가서 그러니까 반명 자객공천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이제 종합해서 봤을 때 지금 공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기 이제 어렵다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제가 너무 당사자한테는 조금 가슴 아픈 얘기일지 몰라도 예를 예를 들어서 당연히 커트돼야 될 의원, 현역 의원들도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기소가 돼서 금품 관련돼서 뭐 이런 거라든가 이런 의원들도 반발을 해도 과거 같으면 그것이 그냥 반발도 못했어요. 재판 중이거나 돈 봉투 관련되거나 뭐 이런 그런데 이제 반발해서 막 점거를 하고 이래도 통제불능의 상황이 온 게 공천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면 저런 반발 같은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묻히고 부각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금 민주당이 정말 파동 수준의 지금 공천 과정이고 그래서 완전히 지금 혼란스러워서 기준과 원칙 이런 것들이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커트돼야 되는 의원들도 반발하고 하위 20%에 당연히 들어갈 만한 의원들도 반발하고. 이 질문을 좀 짧게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박용진 의원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김한정 의원도 그렇고 윤영찬 의원도 그렇고 지금 하위 10% 아닙니까? 그러면 감점이 30%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경선을 해도 이게 과연 될까? 그다음에 또 경선에서 지면 탈당을 한다 할지 이런 방식으로 출마하는 것도 선거법에 지금 막고 있지 않습니까? 승산이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아니면 어차피 가는 길 끝까지 가보자는 그런 마음일까요? 이게 이제 4년 전 민주당의 상황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해석이 가능합니다. 4년 전에는 하위 20% 명단이 공개도 안 됐고 이번처럼 하위 20%에 든 의원들이 소위 말해서 셀프 오픈을 해버리는 이런 것도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경선을 했어요. 물론 불출마한 분도 있습니다. 지난번 4년 전에 하위 20% 든 분 중에. 그런데 경선해서 대부분 이겼어요. 그게 현역의 프리미엄이고 강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당하다며 셀프 공천했잖아요. 또 하나는 하위 20% 그런 셀프 오픈한 의원 중에는 반명 의원들이 또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경선을 하게 되면 4년 전에는 감산에도 불구하고 페널티에도 불구하고 하위 20% 의원들이 경선할 경우 다 이겼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게 드러났고 반명으로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30% 감산이 아니고 10%만 감산해도 조금 패배할 가능성이 엄청 큽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최재성 전 수석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오늘 임혁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입장을 밝혔어요. 그 이야기 좀 듣고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이번 공천은 주로 통합에 중점을 두고 공천을 하자 해서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 노영민 실장이고요. 일부러라도 그러니까 미명계 후보들을 좀 많이 이렇게 공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한 결과고 그리고 지금 이 천명계가 많다고 하는 그 지적은 그분들이 단수입니다. 혼자서 그러니까 단독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단수를 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고 1등과 2등 간에 이 격차가 35점 이상 난다든가 또 어떤 이런 우리 나름대로 만든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기 때문에 친명계 인사들을 공천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단수를 줬다. 이것은 좀 사실과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방금 전에 임혁백 공관위원장 말씀 중에 비명계를 많이 늘려고 애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게요. 5차까지는 비명계가 많지 않았어요. 단수가 주로 친명계가 압도적으로 많았는데 5차 발표 직전에 하여튼 의총이 열리면서 엄청나게 여론조사 업체 관련한 문제 현역 의원들 활동평가 이거에 관련된 문제 이런 게 막 드러난 이후에 이제 6차 발표에서는 이런 당내 불만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소위 친문계라고 불리워지는 누구죠? 김영배 의원, 진선미 의원, 한정혜 의원 이런 분들이 또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고 비명계 의원들이 막 항의하고 하니까 6차에서는 조금은 그걸 반영하고. 이것도 그러면 뭐 1차부터 계속 같은 기준으로 했었어야지 당이 좀 시끄러워지니까 이제 6차에는 조금 더 집어넣고 이것도 저는 뻔히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저 임혁백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 귀에는 되게 공허하게 좀 들립니다. 그런데 그거는 조금 혼동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수 공천은 다 기준에 부합되는 그런 분들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명도 있고 친명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문제는 공천 관리 전체를 정말 투명하고 공정하게 했느냐 이런 문제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있고 특히 전략 지역을 선정하는 데 왜곡되게 한다거나. 그다음에 대표적으로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인데 해당 구역에. 조사해 보면 임종석 말고는 다 져요. 추미애 대표를 넣어도 지고 누구를 넣어도 지는 조사가 나오는데 거기를 굳이 드러내고 중성동갑을 뺏길 위험성을 자초를 해서 거기를 갈아낸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불공정하고 이상하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이제 반명 저격 아니냐 혹은 친문 저격 아니냐 이런 것들에 오해를 사기 좋은 거죠. 그래서 단수 공천하고는 좀 분리해서 좀 봐야 된다. 그런데 단수 공천이 지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 지역에 후보가 단독으로 공천 신청한 경우 그다음에 2명 복수 후보가 했더라도 1, 2위 격차가 20%, 30% 이상 그건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 정도 격차가 나면 이제 단수 추천을 하게 되는데 지금 또 하나 민주당 내에서 문제제기가 많이 되는 게 거기 그 과정에 참여한 여론조사 업체들이 업체들 선정 과정에서부터 그 업체의 어떤 특성 이런 것 때문에 문제제기가 많이 되기 때문에 과연 1, 2위 격차가 많이 나는 복수 후보가 있는 지역에 단수 공천된 지역의 여론조사가 과연 투명하고 공정했느냐, 그런 문제제기도 있기 때문에 아까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문제에 관련해서요. 임혁백 위원장이 지금 말을 좀 약간 바꾸는 것 아니냐. 이를테면 하위 평가자들의 상황을 당사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는 그런 취지의 말을 했다가 또 그렇게 하기가 어렵다고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말 때문에 민주당 공천의 정당성,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좀 더 커지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잠깐 이 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지금 선출직 공직자 평가 배점 기준입니다. 이게 좀 깨끗이 나와 있는데요. 이게 1천 점 만점에 이렇게 쭉 분리해서 구분해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른바 다면 평가, 오늘 임혁백 위원장이 말했던 다면 평가, 그러니까 정성 평가가 가능한 항목이 추리고 추리고 이렇게 추려보면 한 220점. 그러니까 1천 점 중에 22% 정도가 정성 평가가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제 의원들끼리 평가하고 또 당직자나 이런 사람들이 서로 평가하고 이런다는 건데 여기에서 쉽게 말해서 지금 김성환 의원, 인재영입위 간사죠, 민주당. 설명 같으면 이 조사가 행해졌던 시점이 체포동의안 처리 시점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쉽게 말해서 체포동의안과 관련해서 의견이 다른 의원들에게 이런 형태의 정성 평가에서 굉장히 많이 불이익이 가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씀하셨던 부분대로 공관위원장이 이 부분을 좀 확 틀어지고 가는 느낌이 아니에요. 오늘도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6개월 전부터 한 건 나는 통보만 할 뿐인데 이렇게 약간 보기에 따른 무책임한 느낌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항의했던 의원들 말씀하시는 거 쭉 들어보면 이런 겁니다. 꼴찌 중에 꼴찌 혹은 하위 20%라고 그래서 나 부당하다, 재심하겠다. 그러면 당에서 이야기가 추가로 자료 낼 거 있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의원들 입장에서는 내가 어디가 어떻게 문제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무슨 자료를 내야 되냐. 내가 무슨 자료를 낼까요?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는 답이 없고 재심 기각 이렇게 답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정에서 그리고 시점을 두고서도 논란이 계속 벌어지고 있죠. 공관이 회의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조금 자잘한 절차적인 문제들까지도 계속 감정이 쌓여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조금 논란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말이죠. 앞에서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총선을 둘러싼 총선 때마다 이런 공천 잡음이 없었던 적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 비춰보면. 그런 점에서 저는 최재성 수상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민주당의 상황이 국민의힘과 비교해 보면 좀 더 뉴스에 많이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사정이 복잡하고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다음에 반발도 크다는 얘기일 것 같은데요. 지금 상황을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으로 돌파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돌파를 하려고 할 텐데 이번 상황을 잘 해결해서 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기려면 어떠한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실질적인 내용의 시비를 떠나서 민주당의 공천 과정이 지금 파동 수준 아니에요? 그러면 수습과 반전을, 수습과 전환 반전을 동시에 해야 되거든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또 두 가지를 동시에 해야 돼요. 하나는 쇄신과 헌신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누구 탓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공천을 주도하고 당을 지금 끌고 있는 이 소위 말해서 이 대표와 핵심들이 헌신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노웅래의원 경우처럼 왜 이런 것과 관련된 사람 중에 나만 컷오프가 되냐 이런 항변을 하기에 역부족인 거예요. 명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쇄신이 없고 헌신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과 통합, 한쪽에는 통합. 이것을 동시에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을 따로 하고 반전을 따로 할 게 아니고 동시에 하고. 그리고 헌신과 통합을 동시에 해야 됩니다. 좀 말씀을 추상적으로 하셔서 잘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만. 저는 이미. 일단 좀 저희들이 준비한 다음 토픽이 있으니까 다음 토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